우당탕탕 영어교실 오늘은 여러분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대표표현 같이 보시면 BTS는 뭔가 좀 달라. 우리가 여러분 뭔가 좀 맛있지 않냐? 뭔가 좀 특별하지 않냐? 뭔가 변하지 않았냐? 이런 표현을 자주 쓸 텐데 이게 막상 입에서 꺼내려고 하면 죽어도 안 나옵니다. 오늘 배우고 나시죠?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자주 쓸 수 있다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제대로 배워보시면 정말 유용한 표현 건져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오늘 여러분 표현이 미리 말씀드리면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about BTS예요. Something different about BTS. 우리가 something 형용사구죠. 이거는 제가 자주 설명해드렸어요. 우당탕탕 하면서도 이게 여러분 사실 참 우리한테 입에 착착 안 감기는 형태의 구조고 표현인데 이거 원어미는 진짜 자주 쓰고 이거 정말 유용하다. 저도 두 번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about BTS. 제우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제우킴 선생님이야말로 그거죠.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제우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우리가 14강이잖아요. 저는 20강까지 공부 끝냈거든요. 이제 우당탕탕 준비를 다 해놨어요. 두 번씩 들으면서. 그럼 사실 20강 정도 갔으면 지칠만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처질만도 하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막 11시에 끝내면은 하나 더 하고 싶고 자고 그래서 심지어 데이 하나가 3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데이 하나에서 1강에 반은 듣고 자고 그래요. 안 되면은 다시 좀 더 듣고. 왜냐하면은 이게 왜 그럴까.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제우킴인데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은 결국엔 나열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나열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재호 선생님 것도 이렇게 챕터가 나열되어 있죠. 근데 제가 보면 볼수록 이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쌓이는 구조로 나열이 돼 있어요. 누적 구조예요. 누적 구조. 나열 구조가 아니라. 왜? 제 말이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게 어느 순간 5강의 예문에 섞여 있어요. 그 표현이. 왜? 정말로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예문도 자주 쓰는 예문만 갖고 나오는 거니까 분명히 그게 맞는 논리거든요. 1강 표현이 언젠가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소름돋을 정도로. 제가 볼 때 이건 김재호 선생님 만 시간의 무의식에서 의식과 무의식에서 공존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거는 의도적으로 분명히 넣으신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이건 진짜 원어민이 많이 쓰는데 원어민이랑 또 같이 작업도 하셨고 그렇게 넣었는데 보니까 이게 1강에 나왔던 게 진짜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자연스럽게 17강의 예문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1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뒤를 빨리 배우고 싶은 거. 빨리 100강 싹 다 외워버리고 싶다. 이거를 100을 다 모델 이그젠플만 외워도 정말로 영어가 정말로 자기 수준에서는 무조건 컨텀 점프가 가능하다. 뭐 각자가 목표로 하는 지점은 다르겠지만 무조건 컨텀 점프로 한번 가라도. 고 작가님은 이미 많이 만들어냈어요. 두 달 빡세게 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과 강의고 제가 오늘 1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김재호 선생님을 찬양하는지 1부분을 또 보여드릴게요. 인강에서. 자 이거 한번 2분? 1분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There is something about. 혹은 there is something 형용사 about. 이 구문. 이 표현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표현을 쓰기 전에 제 영화와 이 표현을 입에 완전히 붙여서 쓸 때 제 영화는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쓸 일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브랜드 있잖아. 뭐 저게 왜 저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러니까 그래도 나이키는 뭔가 있어.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웃돈까지 주면서 위셀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말을 할 때도 쓰겠죠? 그러면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something unique about the brand.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되게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장점이 특별한 매력. 이러면 자꾸 매력 이런 거를 단어를 찾기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맞죠 맞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히고.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그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기 한방에 해소해 주더라.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인의 논리 구조를 그조로 가졌기 때문에 제가 한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최대한 많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만나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김 전 선생님은 막 댓글에 계속 달려요. 외국 안 나가면 영어권 안 는다고. 영어권 국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뭐 거기 가서 한 달 가본 적도 없고 제가 한번 물어봤다니까. 진짜 해외여행을 안 가보셨어요? 발리 한번 딱 가보셨대요. 그러면서 저는 그 말이 이게 정말로 인생을 영어로 판 사람의 마음인가가 뭐냐면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대요. 몇십 년 동안. 어떤 불안감? 내 영어가 진짜 영어가 아닐까봐 하는 불안감. 아직도 그런 게 있으시대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연습하고 고민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장인의 경지에 가면서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어떤 언어 간섭이 일어나는지 그걸 계속 설명해 주는데 오늘 뒷부분에 제가 캡쳐로 두 장 갖고 왔어요. 오늘 끝까지 꼭 보셔야 돼요. 아니면 뒷부분이라도 보셔야 돼요. 제가 이따 캡쳐 두 개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영어가 최화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 외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시 봐서 외웠는데 이 터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잔디밭이거든요. 잔디밭. 이거는 영어독립. 뭐죠? 영어독립 저희 단어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여행 유튜버잖아요. 이 친구 거 보는데 This time it's in my home country on my home turf.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 여기 그거예요. 내 세력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 우리가 소고로 할 때 여기 내 나와바리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저 잔디라는 걸 터프는 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외워갖고. 근데 홈 터프 하니까 딱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요 맥락 보면서 아 이게 내 잔디밭이라니까 이게 앞마당 잔디밭 이런 느낌. 여기 내 앞마당이다. 여기 내 구역이다. 이 친구가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해외만 소개하다가 이번에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을 소개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요런 게 여러분 체화의 순간이에요. 요런 걸 앞으로 계속 같이 공유할 거예요. 요 느낌을. 그러면서 영어 독립 단어가 그냥 넘사벽이다. 저는 이걸 단어장으로 쓴다니까요. 항상 나오면 네이버 사전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영독단을 먼저 검색해요. 근데 20번 검색하면 17번, 18번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 힘이에요. 이거를 진짜 이해를 못하시면 안 돼. 이게 몇 법칙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안 나오는 단어는 자주 안 나오는 단어 저는 일단 심각하게 외우지 않아요. 심각하게 외우지 않아요. 요기 나온 단어는 아 이건 어디에서나 법령적으로 왜 이거 뭐 영화에서도 있지 여기 봐봐서 영화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야지 글로벌 트렌드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야지 테크기사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야지 비즈니스 이코노미에서 많이 나왔지 딱 여기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동화에서는 많이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영어 회화에서도 안 나왔고 프렌즈에서도 안 나왔고 근데 일단은 보편적으로 정말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또 요것도 보면 나오는 게 어떤 거는 요거 한 카테고리만 한 카테고리만 많이 나올 때 한 카테고리만 나올 때 그것도 많이 안 쓰인다는 거죠. 4개 정도면 진짜 많이 쓰이는 거죠. 이게 넘사벽 시스템이에요. 넘사벽 시스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것도 포치는 이거는 어 이게 맨날 현관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단어 뜻을 알고 있었어요. 어 현관, 현관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I love the purchase 요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포치구나. 이거를 제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요번에 채화를 한 거예요. 아 포치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동화, 영화, 인간관계로 안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화의 되는 단어인 거예요. 포치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채화의 순간이 있으면 영어는 점점 빨리 는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힘든 시간 툭 치면 바로 복습 시간이죠. 우리 이제 자랑 여러분도 이게 다 똑같이 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 이거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 벌써 어려워요. 순간 까먹었어요. 요리하고 싶지 않아. I don't feel like cooking today. How does fried chicken sound? 어 이제 맞았죠? I don't feel like 저기서 핵심은 I don't feel like cooking이랑 그 다음에 뭐예요? How does fried chicken sound?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임드 음식 먹을까 하는데 어때? I'm thinking about having I'm thinking over 해도 되고 I'm thinking about 해야겠죠? I'm thinking about having Indian food for dinner 그래도 되고 for 아니 Indian food tonight 그래도 되겠죠? How does that sound? 그냥 제가 이건 조금 버벅대고 있고 제가 좀 체력이 딸려요. 지금 월요일에서 월차 못 내면은 그냥 경기도 가서 휴가를 보내야 할 듯 할 때 어때? 이것도 좀 어렵죠? 어떻게 하면 되죠? If I can take Monday off Maybe we just could We just vacation We just could vacation in 경기도 How does that sound? 맞죠? 여기서는 뭐예요? If I can take Monday off 월차라고 해서 monthly 우리가 홀리데이 그런 거 안 쓴다고 그랬죠? If I can take Monday off Maybe we just could We just could vacation in 경기도 How does that sound? 부부가 대화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지금 에너지도 딸린데 이게 여러분 안 보고 지워 짜내서 해야 이 과정이 있어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Vacation 동사로 쓴다 그쵸? 그 다음에 How does that sound? How does fried chicken sound? 이게 오늘 복습의 핵심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좀 틀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게 제가 또 피드백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죠? BTS는 뭔가 좀 달라 제가 장문을 해본 거예요. BTS is unusually special or BTS is something exceptionally special 저도 something 이 구조는 썼어요. 근데 김지영 선생님이 뭐라고 알려주셨죠?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about BTS 정확히는 뭔지 모르지만 무언가 있다고 할 때 there is something 쓰면 된다. 그 다음에 something 이 형용사 구조가 거의 만능이다. 이거는 인강에만 나오는 문장인데 사라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여자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 이건 제가 장문으로 해본 거예요. Somehow 사라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girls I've met so far.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there is something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김지영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인강에서 김지영 선생님이 일단은 뭐라 그랬냐면 정말 네이티브스러운 문장이고 제가 봐도 여기 뒷부분은 아 이거는 너무 극도로 쉬운 단어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 배우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말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사실 막상 되게 빠르게 말하면 듣기로 안 들리는 거거든요. 같이 배워볼게요. There is something about 사라 that makes her not like the other girl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른 단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다? 사라는 사라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여자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 다른 무언가는 뭐예요? There is something about 사라 사라에게는 뭔가가 있다. 근데 어떤 거다? That makes her not like like the other girls.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과는 이렇게 not like 같지 않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와 이거는 정말로 이런 게 이제 김지영 선생님 강의의 묘미거든요. 그냥 김지영 선생님이 그거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로 일단은 쉬운 걸로 네이티브스럽게 일단은 완벽하게 말해보자. 그럼 듣기도 잘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배워놓으면 이거는 가지치기도 쉽다. 이거는 좀 어려워서 한 두 번 다 같이 더 리핏 해볼게요. There is something about 사라 that makes her not like the other girls. 한 번 더. There is something about 사라 that makes her not like the other girls. 너무 좋죠? 다음 거 가보면 이것도 인강에서만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무언가가 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문장이네요. Working together in the same spot 어떤 장소죠? 이게 주어여. 저 이제 동명사 쓰는 주어여 한 거예요. 이거 전 잘했다고 보거든요. Working together in the same spot has a sort of vibe 라고 했어요. 저는 뭔가를 뭔가를 여러분 봐봐요. 아 이거 좋은 예네요. 뭔가를 저는 결국에는 there is something을 못 떠올리니까 vibe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찾아낸 거예요. has a sort of vibe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전 이렇게 한 거예요. 김지현 선생님의 모범 답안 한번 봐볼까요? 김지현 선생님이 아끼는 문장이래요. 그냥 아름다운 문장 자꾸 외우고 반복받고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아름다운 문장은 there is something about working together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거에 뭔가 있어 in the same room 같은 방에서 같은 장소에서 that helps employees stay productive 근데 제가 이거 왜 썼는지 알겠네요. 아름답네요. 이렇게 쉬운 걸로 이렇게 멋진 문장을 말할 수가 있다고? 아 이건 너무 좋네요 오늘 there is something about working together in the same room that helps employees stay productive 너무 좋죠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서 두 번 같이 해볼게요. there is something about working together in the same room that helps employees stay productive 저도 이 정도 툭 나올 정도로 또 외울 거거든요? 툭 나올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 저는 지금 영어를 잘하는데 제 목표를 달성하기에 얼마나 긴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1년 반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셔야 돼요 뭐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 목표한 게 다르고 뭐 지금 현재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고 작가님처럼 너무 영어를 못했으면 세 달 두 달 만에도 확실히 늘어요 근데 저는 upper intermedia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에 오히려 백그라운드가 없었고 좀 뭐랄까 그동안 기초 실력이 없었다 그럼 이거 빡세게 한 번 외우고 나죠 그러면은 인터미디어까지 생각보다 1년이면 금방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이왕 영어 할 거면 나도 이런 걸로 빨리 배웠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40대 50분들도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시고 60대 어머니들도 이걸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버님들은 아직 얘기를 못 봤어요 아버님들도 좋은 후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읽어볼까요 There is something about working together in the same room That helps employees stay productive 너무 좋죠 이거는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캡처를 해왔어요 이번 면접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I had an interview I felt something was strange 이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하는 문장인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식 사고라는 거예요 김재현 선생님 인강이 왜 좋냐면 이런 걸 계속 찝어줘요 원어민은 어떻게 하죠 우리 There is something 배웠잖아요 그쵸 There is something weird about the interview 끝나요 훨씬 간결하고 직관적이잖아요 There is something weird about the interview 오늘 이거가 진짜 깨우침의 포인트일 거예요 제가 이걸 캡처를 괜히 한 게 아니겠죠 그쵸 I had an interview I felt something was strange 이거랑 There is something weird about the interview 여러분이 이제 판단도 가능해요 아 이게 진짜 좋은 문장이구나 하나 더 캡처했거든요 이 브랜드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지 There must be something 원어민은 한국인 먼저 볼게요 People are crazy about the brand and there must be reason 우리 꼭 나오겠죠 for that 근데 원어민은 어떻게 해요 There must be something about the brand that makes people crazy about 그러니까 쭉 스트레이트로 가잖아요 There must be something about the brand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끝이에요 아 이 브랜드에는 뭔가 있지 There must be something about the brand 근데 뭐예요? 어떤 브랜드 뭐예요? That makes people crazy about 사람들 미치게 하는 뭔가가 있지 People crazy about the brand 이것도 괜찮죠 사람들은 이 브랜드에 미칩니다 and and 써야 되잖아요 There must be reason for them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책 딸딸 외우면 너무 좋습니다 끝납니다 근데 인강을 들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 다음에 암기도 훨씬 쉽다 왜냐면은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반복을 계속하고 맥락을 더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암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강을 꼭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당탕탕 일단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시면서 아 이거 우당탕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인강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심지어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우당탕탕 안 들으셔도 되고 난 재미도 좀 잡고 싶어 나는 좀 브로큰 잉글리시도 보고 싶어 그런 분들 우당탕탕도 너무 좋은 선택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인생 걸고 괜히 뭐랄까 제가 여러분 이거 딸딸딸 외우고 영어 독립 우리 단어 서비스 회화 2000개 다 외우고 통합 예문까지 딸딸딸 외우셨는데 회화가 생각만큼 안는다? 괜히 미쳤다고 100만원 준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무조건 돼야 돼요 무조건 돼야 돼요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저 이거 외웠잖아요 I don't feel like cooking tonight 그 다음에 How does fried chicken sound? I was thinking about having Indian food tonight or for dinner 뭐 괜찮겠지 아무거나 How does that sound? If I can take Monday off If I can take Monday off Maybe we just could Just 빼먹었네요 내가 제가 이거 아까 할 때 Just 분명히 빼먹었어요 We just could vacation In 경기도 How does that sound? 여러분 저 이렇게 이 악물고 외우고 있어요 벌써 뇌가 저는 한달 열심히 했는데 뇌가 바뀌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만큼 외웠죠? 뇌가 바뀐다는 거를 영어를 하는데 뇌가 바뀐다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해 보실 거예요 왜냐면은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초가 없는 분들은 뭐부터 하면 된다? 영어 독립해야 이천 단어부터 그냥 단어 뜻 외우시면서 예문 한번 보시고 그렇게 보고 오시면 돼요 거기 예문이 너무 어렵다 일반 예문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론 예문도 쉬울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좋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연속성으로 근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우당탕탕 백강으로 여러분들이랑 끝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10 몇 강이죠? 5강이죠? 다음이 와 벌써 15강이네 15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